오! 딸기 급식! 요즘 딸기 엄청 많이 보여! 먹어보면? 오! 딸기 타르트! 말해 뭐해! 딸기 들어있고 안에 치즈 들어있어! 와! 대박이다! 딸기 타르트 먹어보겠습니다! 와! 엄청나 보여! 난 이 과자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일단 앞부분부터 먹을게요 안에 생크림이 치즈랑 이렇게 많이 섞여있어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거기서 발견했거든? 너무 맛있게 생긴 거! 일단 한입을 살짝 먹어보면 막 다 우유 아니고 상큼한 느낌! 섞여있어 근데 이거 계속 먹으면 재밌지만 롤업젤리에 싸먹어야지! 키키키키 오비킴!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에 싸먹는 거야 너무 재밌겠지? 또로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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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! 우와! 롤업젤리 아이스크림! 우와! 이렇게 먹어보면 무슨 맛일까? 진짜 신기해! 이게 왜 아이스크림 싸먹으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아까는 말랑말랑했었거든요? 근데 아이스크림에 닿으니까 차가워지면서 아그작지는 식감이 생긴다? 한 번 더 먹어보면 이렇게! 이렇게! 우와! 신기해! 키키키 겉마시멜로 탕후루! 이런 모양 아! 우와! 안에 노란색 젤리 들어있어 이거 소리 좋다! 겉마시멜로 막 고고소한 소스 오오오오오오오오 응 어니랑 그냥 음 진짜 아니 음 아니 딸기 샌드위치 누진쓰야 슈퍼샤이 슈퍼샤이 아워라 미니봐라 맥키마 맥키마 떨리는 지금 돌아오마 마 어루타임 요 어루타 슈퍼샤이 슈퍼샤이 편의점 가면 하나씩 보이잖아요 한꺼번에 나왔어 그럼 난 한꺼번에 먹지? 저 생크림이랑 딸기랑 너무 합을 좋아해 거기에 식빵 오 더 달아 너무 맛있어 공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거든요? 딸기 라떼 안에 버블 넣어가지고 추가해서 먹는 거 제발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이 조합이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치즈 폼까지 올라가서 오 귀여워 약간 입술 모양하네 내 눈에 있던 하트 딸기 맛 내 스타일이야 이 바깥에 설탕이 묻어있거든요? 태콤 태콤해 오 딸기 푸딩 요거트 푸딩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딸기 요거트 푸딩은 이 코코넛 안에 들어있고 딸기가 들어있거든요?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딸기가 이렇게 들어있어 이 안에 보면 딸기가 이렇게 들어있어 이거랑 코코넛이랑 같이 먹으면 조합이 진짜 좋아 빨간색 딸기 락캔디 빨간색 딸기 락캔디 딸기 향이 있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색깔부터 너무 예뻐 냄새 놀라운 맛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 막대 과자를 이 사이에 껴넣습니다 오 그리고 이 날카로운 칼날 보이시나요? 이 무시무시한 칼날 아래 제 손가락을 넣습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이 멀쩡해지고 이 막대 과자만 잘릴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하나 과연 둘 무시무시한데 셋 오 제 손가락은 살아있고 막대 과자만 두 동강이 나눴습니다 음 음 음 음 맛있어 와 오늘 딸기 급식도 너무 맛있었다 오늘도 신나게 딸기 급식 먹기 대 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